아저씨, 잠깐만요. 받아두세요. 아저씨 약값도 필요하시잖아요. 아, 진짜 왜 이래, 진짜.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저 동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. 제가 전에 아저씨 살인자님 모닝 맘대로 떠들었던 게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. 그냥 알았어, 알았으니까 다 됐어.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좀, 어? 그만 좀 하라고 좀. 전 그냥 아저씨 나아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아저씨가 전부인 분 만나실 수만 있으면 아저씨한테도 좋은 거니까. 다시 안 만난다고 내가 전에 다 말했잖아, 어? 왜 나한테 집착하고 그래? 학생이 그거는 무슨 상관이야?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. 혹시 알아요? 참 집요하네. 제가 만나게 해 드릴게요. 왜 나한테 집착하고 힘줄게 하고 그래, 어?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뀔 것 같아? 네. 개천이는 다시 안 오는 게 좋겠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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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먹으라고? 네. 그니까 어디서 먹으라고 생각했을가락으로 니가iao해 주세요. 네. 그니까요. 네.